저는 낮재로 잠을 자지 않습니다. 저는 낮재로 잠을 안 자요. 그래도 바지를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? 이상한 질문이에요. 직관, 직관. 최대한 비밀로 하려고 비밀 유시 중입니다. 그래서 멤버들 귀에는 최대한 안 들어가게. 멤버들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. 아마 그들은 성췄.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입니다. 3개, 3개입니다. 대한민국의 식품은 3개입니다. 뷔 롤 면 1개와 1개와 1개입니다. 1개와 1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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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입니다. 다지 마세요. 5개입니다. 5개입니다. 2개입니다. 첫째입니다. particles을 breathe. 1개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이센 현재는 단연과酒에 관한 것입니다. 오늘 현장에 관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. 그리고, 고이센의 시험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. 죄송합니다. 김지공스는 이곳에 관한 것입니다. 아니요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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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고이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만은 누구랑 마셔도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까지 마실 수 있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과 마셔도 그 사람이랑 저랑 둘 다 같이 취하면서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고량주, 위스키, 맥주 다 마셔봤어요 대만 여행 왔을 때부터 항상 저는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술과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다 먹어봤습니다 마무리로 당신과 예수에게 주신 자랑스러움 오늘 무려한 비 assunto 2... 3.. 2 5